루카를 시작하고요. 요소를 불편으로 쉽게 까기 방송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 차이를 좀 비워주고요. 아 소비 차이는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아 필요 없는 아이템들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큐브 조각을 버리기는 좀 그런데 아 우리 새로 오시면 어서 오시고요. 잠시만요. 어 어빌리티 서큘레이터는 버려주고요. 우리 판도라님 우리 팬가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소를 불편으로 오십게 까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갑니다. 자 오늘 첫발이 끝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 잘 나와줘야 뭐 그 이후에도 뭐 잘 나오는데 처음부터 폭죽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 존슨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요? 알겠어요. 아 저 오랜만에 존슨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우리 팡이 팡아 존슨 할매 팡이 고추 아이디가 좀 야하시네요. 팡이 존슨 지리역 팡이 존슨 러비야 다 생기게 존나 원시인이야 우리 생긴게 왜 이러냐 다 아 이게 할미한테 다 물들었다니까 자 얘들아 일루와라 일루오 야 밑에 잡지마라 야 지금 너의 사극 찍자 사극 야 다 생긴게 왜 이모양이야 저기 사극 찍어요 얘는 존나 클레라 클레라라면서 클레라 아 클레라가 누구냐면요 100% 주문사 파는 NPC여 아 팡이 리신이요 팡이 리신 지금 있나 아 리신 노적석이네요 리신이 안들어왔네 리신이 안들어올리가 없는데 아 자 새로운 질문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얘는 아이디가 좀 야해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의 눈물 자 첫발이 끝발입니다 처음에 잘 나와줘야 그 이후에도 잘 나온다는 건데 자 폭죽이 터져야 되거든요 탄전이 지금 데이트하고 있어요 요러면 안됩니다 요게 1900원짜리인데 요렇게 나오면 안되요 지금 1900원이나 내고 뭘 얻었습니까 지금 요걸 얻었어요 지금 말이 안되거든요 1900원이면 아이템 매니아로 1억입니다 보통 1억짜리는 나와줘야 본전칙이에요 뭐 참고하시고 토끼 찹쌀떡 이런거 나와주면 안됩니다 지금 되게 운이 안좋은거에요 자 새로운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운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일차 안하신 분들 우리 추천한 보식만 합시다 네 여러분 추천한 보식만 눌러주세요 네 우리 추천 안하신 분들 추천한 보식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폭죽이 터져야 되거든요 폭죽이 터져야 되는데 폭죽이 터져야 되는데 짧네요 리트마트네요 이거는 리트마트 하하 하하 리트마트 아 나 지금 세계를 깠는데 운이 없어요 죽같네 마 이딴거밖에 안나와 여지 문기가 나와야되는데 생수님 우리 수강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표출이 터져야 되거든요 현금 창구회관으로 메이플 매소 100만원짜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환생의 불꽃 나오는 거 졸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어떻게 현금을 1900원이라도 환생의 불꽃 이런 참 지날받네요 진짜 야 근데 이제 요정의 불꽃 까도 사람 말이 안 들어온다 앞으로 이거 까지 말까 그냥 옛날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어? 어? 아 골드하트네요 쓰레기입니다 일단 10개를 지금 맛보기로 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운이 없어요 주시원님 우리 변수석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놀라운 분들을 주소 70%인데 아 지금 굉장히 운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되거든요 아 대물이가 밖에 있다고요? 대물이 재미없어요 대물이가 존샘을 만든 창시작이 좀 신같은 존재이긴 한데 내건 저도 인정하는데 대물이가 옛날에는 드립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 대물이 요즘 많이 죽었어요 탄탄이가 짱이에요 대물이 말고 탄탄이 찬양하세요 아 우리 땅이 똘림 스티커 기업사입니다 네 여러분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네 12시가 지났습니다 파이코링 컴포지트 봄입니다 옵션을 공개할건데요 어 뭐야 와 대박이다 내 쓰레기 신고할거야 X간네 진짜 아 자 잠깐만 아 내가 돈주고 쓰러 뭐야 이거 어 두개 뜬거에요? 컴포지트 봄랑 총이랑? 뭐요? 아니 아니 왜 장비랑 두개 나와? 아 도로스톱이라고요 근데 빨간색인데요 옵션이 좋을거 같기도 하고 아 왜이래 이거? 아 왜이래 이거? 자 옵션을 공개할건데요 퀸즈핑거는 일단은 공격력 플러스 13이구요 오 좋은데요? 자 컴포지트 봄 옵션 공개합니다 자 그럼 12시가 지났습니다 자 추천 안하신분들 우리 12시가 지났기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파리사님 습관계 감사합니다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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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개입니다 우리 추천 안하신분들 파이님 사진초별 야한사진 올라왔어요 야한사진이요? 게으려보세요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롱롱 롱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야 이 사진 어서 났냐? 내 머리 좆나 길었던 사진 단발머리 사진 어서 났냐? 아 더럽네 진짜 그 아 이게 그 단발머리거든요 2003님 스티커 20개 감사합니다 여자 단발 맞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단발을 했었거든요 아 여러분 추천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존나 이거 뭐 어이없네 여러분 이거 존나 웃겨요 이거 보세요 2003년 8월 16일 캐릭터 생성 2007년 4월 7일 드디어 레벨 200 달성 기나긴 3년의 3년의 여전 끝에 메이플스토리의 전설로 기록돼 타락파워 전사님이 200레벨 달성을 축하합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200레벨을 달성한 메이플 영웅들을 위한 더 많은 즐거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의 가족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설로 기록되길 계풀 자 여러분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초청하셔서 부탁드리고요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뭐 아무도 굉장히 어휴가 없네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옵션을 공개합니다 힘 플러스 20이고요 덱스 플러스 16 인트 플러스 16 럭 플러스 20 MP 플러스 1260 아 MP때문에 빨간색이네요 참 지라이 많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정의 목표 한번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러분 추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4500개입니다 우리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뿌링님 우리 뱀스 1개 고마워요 아 우리 사랑이 뱀스 3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50% 주문서 야 우리 아스나님 우리 뱀스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스나님 우리 뱀스 100개 선물 아 정말 고마워요 아 우리 아스나님 우리 뱀스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한수목이 공격력 주문서 50%네요 자 다시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르트 무제한 와 우리 아스나님께서 우리 또 112개를 또 와 우리 아스나님 우리 112개 감사합니다 와 우리 정말 고마워요 아 우리 아스나님 우리 또 112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홍석천고시장님 뱀스 100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아스나님 우리 112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우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와 히치는 내가 세정 아 근데 저 새벽이라 떠날 수는 없는데 아 우리 아스나님께서 와 또 333개를 또 스티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우리 아스나님 500개 감사합니다 와 저 아스나님 채팅 한번만 해보세요 매체 드릴게요 아니 매니저 드릴 테니까 저랑 매체소로 데이트해요 아 우리 체리씨님 우리 베스트 관계 감사합니다 아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힘이 없네 젠장 와우 쩌롤 레츠 고 자 추천 질퇴 안하시면은 추천 질퇴 안하시면 부탁드리고요 아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도배 좀 자세해 주실래요 도배 좀 하지 마세요 도배는 하지 마요 아 제가 도배 좀 하지 말라고요 도배 좀 아 이렇게 도배나 심해 해 아 됐다 됐다 자 새로운 심을 나와서 오시고요 대박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통 30만원의 시세가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아니 그냥 막 갔거든요 방금 막 갔는데 여러분 추천이 5400개고요 우리 추천 안하시면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요 아 네 소녀가 처음 받으신 분 반갑습니다 우리 팬클럽 회사님 우리 팬가입 구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내일 랭킹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최고 시청자 못 찍어서 아 원래 엔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 방학하기 전에 그 시청자에 찍어놔야 되는데 아우 너무하다 진짜 어제 제가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와서 뭐 아무튼 슈퍼리얼 리투마트 대박입니다 이거 비싸요? 이거 얼마입니까? 대박이네? 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한송무기 마료춤사 50% 우리 아스나님 우리 협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계약식 자 요청정기 재차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소비차이 없어서 소비차이 좀 비워도록 할게요 이게 푹축이 떠올래요 이게 푹축이 떠올래요 이게 푹축이 떠올래요 젠지 유 프로 럴 유 프로구요 밴 쓰 유 프로 럴 유 프로 구요 사료비아 사료비아 끝을 낸 사람 아 사료비아 사료비아 비아 사료비아 끝을 낸 여자 저 멀리 불빛 속에 걸어가는 사람 무척이나 아 잘 들어보시는 분들 언제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판이스러운 플레이 아니겠습니다. 판이스럽게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 추천과 질척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천만이라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추천 안 하신 분들 우리 추천 한 번만 합시다. 아시겠죠? 더더 말고 우리 여러분들이 추천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우리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추천 한 번 더 가능하시거든요.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고 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엄지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아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한 표 한 표가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우리 추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추천 한 번 보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우리 영어 4명님 감사합니다. 효 마드리드님 우리 누룩님 우리 형아제침머거님 CVV991번님 우리 축팡우럭이님 아 우리 5577번님 차카리님 우리 보영아리님 3338 아 333666님 12번님 안티녀님 팡이남채님 아 우리 0429님 와우 여러분 추천 많이 눌러주신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아우 갑자기 많이 눌러주시네요.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아우 우리 8000개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8000개 다 돼가고요. 야우 우리 8000배품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추천을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끼 찹쌀떡 지금 물병을 딱 15개를 깠거든요. 근데 여세 무기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이게 무기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얼티밋 글라디오스 올 스티스 3%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우리 행시오님 우리 창작이 반영이에요. 행시오님 스티커런 영상이다. 짧아요. 하하 또 베리베리 아우 우리 아스란님 뱁사기 감사합니다. 대물이 대물이 없는데요. 6 9 야 근데 그나저나 내가 존슨 친구들한테 맨날 맞추라고 기회를 주는데 존나 못 맞춰요. 문상 만원을 주는데 탈탈아 뭐 나올 건지 맞추면은 문상 만원 야 탈탈아 맞추면 문상 만원 줄게 하하 야 너네 왜 못 벗고 있냐 아 둘이 커플인 건 알겠는데 하 밤에는 벗고 있어야 돼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맞춰봐 네 우스러우신 분 반갑습니다. 우스러워요. 아 이제 불화에요? 불타는 화요일이요? 우리 04139님 편가해 감사합니다. 뭐 불타는 화요일도 있었나? 토끼 찹쌀떡 탄탄이가 찹쌀떡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찹쌀떡이 나와 줄지 우리 아스라니 벽수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티립 장갑인데 개찌다야 탄탄이 정나 못 맞추네 야 탄탄아 너 잠깐만 나가봐 자 새로우시고 되겠습니다. 자 할비가 지금 클라라를 닮았어요. 클라라가 누구냐면은 주문서 100% 파는 애 기억나세요? 아무튼 주문을 외우는 애인데 아스라니 벽수석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주문서 100% 파는 애를 닮았죠. 안녕 할비야? 자 맞추면은 문상 만원을 드립니다. 아 주문서 100% 주문서 파는 애 기억나요? 뭐 아무튼 닮았다니까요? 자 맞추면 문상 만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새로운 시부다 어서오세요. 받겠습니다. 어서와요. 불타는 존슨이 나올 것 같다고? 아 얘도 재정상이 아닙니다.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말해봐. 아직 존슨 친구들 중에 맞춘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아 불타는 존슨 아 바나나? 초코 바나나? 광물용 12칸 가방? 어 저거 잘 나오거든요. 광물이 뜰 때가 되긴 됐어요. 안 나왔지로! 한소무기 공격을 줄서 50%네요. 야 꺼져! 너도 못 맞추래. 나가봐. 너 짭퉁 데리고 온다. 얘가 할미 짭퉁이에요? 둘 다 생긴 거 존슨 거짓 같다 진짜. 야 너네 사극 징계야? 존나 존나 더럽네 진짜. 짭퉁 여라. 할미가 짭퉁한테 욕하고 있어요. 아 짭퉁한테 열심히 욕을 하는 할미. 와 할미. 자 새로운 친구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둘 다 진짜 개홀생겼습니다. 자 할미야 너도 기회를 줄게. 맞춰봐. 진짜 둘 다 개홀생겼어요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는 없거든요. 화염겨우. 어우 나올 듯 했어요. 잠재는 거 써주면서. 이게 현금 1900원입니다. 네요 잠재가 1900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 더러워서 말이 안나옵니다 지금. 자 개어이 없네요 진짜로. 네 새로 계시면서 반갑습니다. 좋아요. 너의 존슨까지는 따라할 수 없다. 뭐 아무튼간에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친구들 어서 오시고. 이따가 먹방 할 거예요. 배고프다. 아 안할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추천 1500개만 눌러주시면 만개고요. 우리 여러분 추천 안하시면 돼요. 형님들 진짜 추천 한 번만 합시다. 진짜로 여러분들 추천 여러분들 1500개. 아 요정의 물병 지금. 네 지금 요정의 물병이요. 아 몇 개 남았냐면은 29개 남았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 추천 한 번만 합시다. 우리 9000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행님님 우리 불끈님 우리 파니 존슨 불끈님. 아 우리 우리 그 다음에 용복원님 감사합니다. 솜심연필님 매니저요좀 주삼님. 아 우리 콜리님님 우리 좋아요님. 어 7012번님. 윤두님. 아 우리 주주장님. 아 제안이님 우리 하루야채빵님. 우리 늙음이님. 빅네임 모아가님. 우리 주니님. 아 징징부어님 딜리님. 우리 알사탕 사조님. 우리 만개만 깔끔하게 찍어요. 우리 추천 한 번만 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240개 남았습니다. 만개까지. 아직도 추천 하신 분들. 핸드폰으로 시청 하시는 분들. 화면을 토치하시고. 아 대물이 왔어요? 대물이한테도 한 번 기회를 줄. 대물아 초등학생으로 풀어봐. 아 대물이한테도 한 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 근데 대물이가 요즘 드립이 많이 죽었어요. 야 너 군대에서 나와서 영창간거야? 야 그거 언제 모르겠어요? 죄송해 괜찮다. 야 그거 어디로 구해? PC본에서 지금 구매가 돼? 아 저 PC본인데. 와 대물이다. 존나 이쁘다. 저거 원래 PC본에서도 구매가 안됐거든요. 내가 알기로. 아 진짜로 최소곡을 뭐 아무튼간에 영화에 출연할 만한 것 같은. 자 대물아 뭐 나올 것 같아? 말체방.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존슬이 나올 것 같다고? 아니 아니 개소리 하지 말고. 야 나 주면 문산. 형이 지금 곱창 사줄게. 아 맞다. 너 군대 가지? 생각해보니 그러네. 대물이가 곱창을 존나 좋아해요. 대물이가. 자 광물룡 나왔거든. 말체방. 자 새로 주시면 보겠습니다. 아 근데 광물룡이 나올 때가 됐었거든요. 우리 비지비지님 우리 스틱관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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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으로 여제보기가 지금 안나오면서 시작하는.. 시작한거 같은데요 짧아요 cuarto 끝 으 3 2 3 으 으 800 는 100 united 리가 아닙니다. 문상 만원 팔라고 아이디를 방금 만든 사람 우리 푸마스리볼이 별석이었습니다. 열정아 안녕 아 그래 뭐 아무튼간에 그래 안녕 자 맞춰방 맞추면 문상 만원 줄게요 네 새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초코바나나가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초코바나나 계실래 초코바나나 초코바나나는 왜 물어보는데 낚시하지 마라 존나 짜증나니까 근데 나오나 그러네 아 우리 푸마스리볼이 감사합니다 회원의 트로키의 콩이 나왔네요 아 지금 쓰레기거든요 이거 나와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 푸마스리볼이 뵙수한게 감사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시면 더 어서오시고요 지원이 뿅뿅님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지원이님 한번 맞춰보세요 아 곱창 먹고 싶다 네 지원이님 한번 맞춰보세요 아 푸마스리볼이 뵙수하기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이님 맞춰보세요 추천해주시면은 우리 매니저십니까 자 지금 당장 곱창에 소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자 새로운 친구들 어서오세요 아 누담이구요 자 지훈이님 맞추시면 문상만원 자 추천과 주차 부탁드립니다 지훈이님이 왜 말을 안하세요? 으흐흐흐흐흑 괴롭혀 으흐흐흐흐흐흐 자 문성 많아주시면 문성 많아 으쌀 노래 부르지 마라 열정아 시끄러워 아 내껄래세요 아 그래요 자 새로 오시면 하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추천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아 그나저나 나 요즘 왜 이렇게 슬럼프냐 아 힘이 없다 이게 다 팀버그 때문이야 팀버그 때문에 너무 지쳤어 그 제가 그 사실 이번 연도에 좀 방송을 쉴까 한 3년 정도 쉴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 너무 힘드네요 돈도 많이 쓰고 빨간단추 아 빨간단 지원이님 이연신 라인 타세요 빨간단추는 야가치에요 빨간단추는 야가치에요 야가치 그거 말고 위에 나오는 장비템 아 자 여러분 추천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타우비스님 우리 벽사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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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못맞추겠어요 아 못맞추겠어요 자 우리 새로운 시원도 가겠습니다 한번 찾으세요 렉걸리시나 아 우리 팡이 뽀링님 우리 벽사 두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팡이존슨에게 기회를 한번 줄게요 우리 어 지원이님이 말씀이 없으시니까 우리 뽀링님 벽사 두개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우리 팡이존슨님께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안녕히가세요 네 안녕히가세요 네 맞추시면 문상만원을 드립니다 안녕 허 안녕 헛개요 헛개세요 제대로 말해주세요 네 네 그래요 몇 살이신데요 술을 먹으셨다는데 미친놈이네요 아 여러분들 16살의 술을 먹으면 안됩니다 아 걸쳤어요 아 그런 표현도 알아요 16살이 술을 먹으면 안되요 혹시 안 피시죠 그러시면 안됩니다 네 성인되서 하셔야 되요 아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 최초과 실차 부탁드립니다 요새를 네 두개 아 두개 스탯이네요 수공이 몇이에요 센찌 그래요 아 맞추면은 문상 아 너무 아프시모요 아 굉장히 세시네 아하 존나 세시네 저 아 굉장히 세 아 뭐 아무튼간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아 맞추시면 문상만원을 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토끼 찹쌀떡이 나올거 같네요 아 토끼 찹쌀떡 나올거 같다고 하시는데 아 아 우리 팡이코 아 팡이출고님 아 맞추시면은 문상만원을 드립니다 과연 과연 원하시는게 나와 좋을지 아 우리 고대치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흑곱니 머리탱가에 활용해요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거 메이트스토리 졸라 너무하시 않아요? 야 캐시 아 뭐 캐시 1900원짜리 깔는데 뭐 이게 뭐야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개항아치네 야 이게 이게 캐시 1900원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그나저나 여세 무기는 왜케 안나와 아 아 현명한 피로키오코 마운트 못맞추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긴게 왜그러세요? 아 존나 못생기셨네 아 몇 살이세요? 여전가요? 아 진짜 리신은 탕이 리신인데 탕이 리신이 지금 안 들어와있어요 몇살이신데요 아닙니다 네 메카만가요 한성무기 마력주문서 100%가 나왔네요 한성무기 마력주문서 아 10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질차 안하시면 되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어요 아 우리 아스더님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우 매번 정말 많이 주시는데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단풍임비거 좀 왜주는거냐 진짜 아 메이플 존나 개잡템 존나 많이 나온다 진짜 이거 뭐냐구요 이거 그냥 입에다가 단풍임보는건데 잠재도 안되구요 존나 지랄 맞죠 아 정말 말도 안되는 그죠 개 어이없네요 개같네요 아 오늘 저녁에 굶으니까 아 살 좀 빠진거 같애 살 빠지는건 좋네요 자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거 깔테요 그런게 있어요 그냥 이런데서 까지 말구요 사량을 하는척 하세요 사량을 하는척 하다가 어 한번 까볼까? 이런거 까면은 잘 나와요 진짜로 요거 인증이 된겁니다 아 진짜로 인증이 된거에요 보시면 알아요 잘 나왔죠 정펜 정펜 충분히 이거 가격 있는거거든요 정펜 가격 괜찮습니다 아 정펜 괜찮아요 가격 정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새로오신 분들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그 그나저나 이벤트 끝났어요? 놀장강? 아 놀장강 이벤트 끝났군요 좋댔다 어떡하지 네 네 새로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추천주차 안하신 분들 우리 추천이 여러분들 10,694개입니다 아 우리 아무래도 고등학생분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제 방송을 많이 못보는거 같은데요 자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화면을 터치하시구요 네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이 있구요 네 우리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그만한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한표 한표가 정말 큰 힘이 되구요 아 우리 아 우리 11,200분 감사하구요 우리 생일님 디아령최고님 내갈림 물캐뉴님 우리 친천솔님 우리 윤상철님 우리 본방사수님께서 우리 베이님 5252번님 우리 IMH님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엘님 우리 팡이미세트님 우왕님 만렙풀림님 우리 떵킨도너님 태양공포중님 우리 고마워요 우리 뭐 왜그런진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그렇다 말입니다 야 그나저나 여재묵이 졸라 안뜬다 정팬 여러분 여재묵이 하나정도는 더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재묵이 너무 고마워 아 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시발놈아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아 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시발놈아 핑버기님 재난하십니까 지금? 아 나 진짜 바빠죽겠는데 진짜 너무하네 진짜 여러분 저 내일 아이템 팔릴수도 있어요 34살에 아저씨분께서 사신다고는 하는데 아 물론 뭐 아직 안 팔렸기 때문에 확실한건 아니니까 팔리면 메이플스토리 깔끔하게 줍고 랭킹 신경 안쓰겠습니다 새로 오셔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구요 야 차라리 남캠방 하는게 낫겠어요 거지가 되가지고 매일 게임을 못하겠네 진짜 얼마에 산대요 최대 5200까지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정도 가격이 안돼요 훨씬 안되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새로 오셔도 반갑습니다 그냥 내가 큐브한것도 다 감안해서 괜찮게 사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은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팀 버그 존나 무섭다 진짜 자 여러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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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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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합시다 근데 물병이 세트를 사면은 뭘 준다고요? 비밀상자 교환건이요? 이게 뭔데? 아 저 서비스로 주는거야? 대박이네 이거 그럼 이걸로 했어야 됐네 아 저거 또 까는거에요? 아 저거 또 까는겁니까? 아 팀 버그 좀 이어주세요 저도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요즘 슬럼프야 팀 버그 때문에 요즘 힘듭니다 아 진짜 존나 죄송합니다 진짜 아 일단 아 일단 여제 틈이 지금 하나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여제 한계는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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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꼬발레노니 마을 스티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돈의 순차는 무슨 아이템이 나와요? 빌리핀 이런 카핑템이야? 별거 없네 핀더그 안걸리는 방법 저도 알아요 뭐 화면 찍는거 그것도 뭐야 화면 찍는거랑 그 뭐야 뭐 그런거 말씀하시는거죠? 뭐 대충 뭐 그런거라고 생각되는데 늘 새로우시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혼돈의 순차는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뭐야? 요거 아 비밀의 상자 에다가 비밀의 돌을 넣어서 까는거에요? 빨간단추 한개 빨간단추 한개 우리 혼돈의 주문사 70% 한잔 여긴 뭐 좋은거 안나옵니까? 잠재부여 주문사 우리 빨간단추 한개 여긴 별로 여긴 별로 안나오는거 같다 이게 뭐야? 목마라이딩 30일 이용권? 목마라이딩 30일 이용권? 목마가 뭡니까? 이게 뭐야? 와 존나 귀엽다 와 와 귀여운데요 이거? 야 이거 야 존나 개귀여워 야 어떻게 존나 귀여워 이거 아 자 존나 귀엽다 야 돈 키우지 같아요 아 새로우시면 반갑습니다 개귀여운데요? 뭐 아무튼 목마 이거 공격도 된다고요? 네 공격은 안돼요 자 다시 한번 요정의 눈물 10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추천과 질차 안하시면 돼요 우리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자 첫번째 공개합니다 여제팀이 나와줄 때가 됐습니다 자 첫번째 자 첫번째 공개 bisa 요 I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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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라고요? 앞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장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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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4,000개발 채워요. 우리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슬럼프라고. 얼음 결정 케이스 페인팅. 얼음 결정 케이스 페인팅. 자, 마지막 한 개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개.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와 줄지.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나와 줄까요? 자, 마지막 한 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푹 쭉 터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터지지 않습니다. 자, 2%가 붙였는데요. 뭐 그래도 총댐 2% 붙어가지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대박인데? 일단 녹화를 종료합니다.